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 아끼고 살다가 돈 쥐고 죽는다 자린고비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절약, 아끼고 아끼는 거 이런 거 많이 노력하실 겁니다 하지만 M.J. 드마코, 부의 추월차선 M.J. 드마코는 그것을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자린고비 속임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아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아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뭔가 부자될 수 있는 행동들, 결정들,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린고비 속임수, 자린고비 속임수란 게 대체 무엇이냐 자린고비 속임수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강박적으로 지출을 절감하고 풍부한 경험의 기회를 뒤로 미루고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으면 언젠가는 풍성한 경험, 자유, 풍요로움이 찾아온다는 신념을 주입하는 것이 자린고비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너 커피도 마시지 말고, 마시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버스도 타지 말고 걸어다니고, 난 아껴야만 해 이런 식으로 강박적으로 지출을 절감하고 돈이 아까워서 어떤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너 경제적 자유가 올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풍성한 경험을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자린고비 속임수입니다 무조건 돈을 아낀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 푼 돈 아껴서 부자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귀중한 일요일을 쿠폰이나 자르면서 보낸다든지 부업을 뛴다든지 외식을 중단한다든지 영화관을 그만 다니라든지 돈 드는 해외여행을 떠나지 말라든지 궁핍하게 살을 하든지 그래야지만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모든 메시지들 모든 컨텐츠들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자린고비 속임수라고 MJ 드마쿠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커피값 스타벅스 먹을 거 안 먹어서 하루 4천원 그래서 한 달에 12만원 13만원 그 정도 아껴가지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절약은 단지 지금의 삶에서 풍요로움을 떼어내고 진짜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을 미래로 미루게 할 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더 미루는 더 뒤로 날려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선택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아껴서 부자가 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못 버리고 있는데 MJ 드마쿠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각본화된 운영체계 안에서 부의 창출을 약속하는 것은 무자비할 정도로 절약하는 것인데 그런 절약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당신은 저는 강박적 구두세가 되어서 그야말로 한 푼에 벌벌 떨며 궁상을 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각본화된 세계 안에서 부를 창출하는 것은 아끼고 아끼고 아껴라 그래야지 넌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강박적으로 내가 꼭 사야 될 때도 아끼게 된다는 겁니다 한 푼 두 푼 정말 푼 돈에 벌벌 떨면서 궁상을 떠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서 부자가 되면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백만장자, 경제여자유 그런 것도 이루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부자가 될까요? 그렇게 아끼어야지만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끼어야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까요? 매일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천만원, 몇백만원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소득의 한계가 아예 없거나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올해는 매달 400만원씩 벌다가 내년에는 매달 4억씩 버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소득의 한계가 있죠 내가 작년에 매달 300만원 벌었다면 올해는 많이 벌어야 400만원, 500만원 버는 수준인 거죠 즉 소득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소득의 한계가 아예 없거나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올해는 당장 한 달에 200만원 벌지 몰라도 내년에는 갑자기 한 달에 2억씩 버는 것들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해 드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직업적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제 시간이 갖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매대 채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얼마씩 받죠? 시간당 만원 정도 받겠죠? 최저임금이 그 정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의사가 한 시간당 똑같이 진료를 본다 그럼 연간 1에서 2억을 벌 겁니다 시그러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벌겠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이렇게 뭔가 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소득에는 상한이 생기기 마련이고 평생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연수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에 최대치를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생 동안 벌 소득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받는 월급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공무원이다? 그럼 다 나오잖아요 계산해 보는 겁니다 내 평생 얼마를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상한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빠르게 부자 되는 사람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200만 원을 한 달에 벌지 몰라도 올해는 갑자기 2억씩 버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1년에 여러분들이 4만 달러 대충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1달러에 천 원씩 적으면은 4천만 원을 버는 대신 한 달에 4천만 원을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를 안 하게 했어요 소비를 안 하거나 최소한을 유지할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아끼잖아요 그러다가 돈이 이제 어느 날 모였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시작하면은 그 부를 어느 순간 빠르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소득 소비에 대한 통제 없이 빠르게 그것보다 그 소비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소득을 늘린다면은 소비 액수의 크기보다 소득의 크기를 더 크게 키운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돈을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소비에 초점을 두지 말고 소득 돈을 버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신고 쓰죠 이 절약이란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돈에 의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갖는 거고 내 돈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10원 어떻게 하면 안 쓸까? 1000원 어떻게 하면 덜 쓸까? 이것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다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와 그 관심과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1만 원 받는 것을 1달에 2만 원 받는 것을 1달에 2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고민의 반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소득의 상한선 소득의 한계가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달에 수만 혹은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면 100만 장자가 되는데 수십 혹은 수백 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 몇 년 몇 달러도 충분합니다 젊은 100만 달러도 굉장히 많죠 20대의 불을 굉장히 큰 불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끼고 아껴서 정말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아껴서 20대에 100만 달러도 됐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절약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시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쪽 내 지금 소득보다 몇 배 몇 십 배로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라는 것은 정말 단기간에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본의 살추한 생산주의를 통한 폭발적 소득을 목도하고 나면 주의 시장의 기적을 바라면서 50년을 기다리는 것이 미련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MJ 드마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장 잘 다녀 이거 아껴가지고 주식을 사 생산자에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30년 뒤에 40년 뒤에 부자가 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하지만 MJ 드마콘은 그것을 각본에 갇힌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 각본에 탈출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이미 하고 있는 폭발적 소득의 증가 그것을 목격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돈 아껴서 주식에 묻어두고 몇 십 년을 기다리는 그럼 가장 늦게 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MJ 드마콘의 책에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던 부의 생각들을 많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께도 이런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격적인 종말이지 방어적인 노세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아껴서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를 10배 100배 1000배로 늘릴 수 있을까 이것의 에너지를 썼고 이것을 고민하셔야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돈 아끼고 살다가 돈 쥐고 죽는다 자린고비 속임수에 대해서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